오늘의 세계였습니다. 이거 지금 난리나잖아.. 아비들이 두께대가 오잖아요. 에제거 사진 찍어주세요. BTS 세트는 뭐예요? 맥넉엣이랑 간장찌김도. 어, 그런 거 뿌려 있어요. 그럼요. 역시 주문할 때 벌써 준비가 된다 고거나 이런 것들 다 있네 그렇지 그래도 패스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